문 열어서 둥자 마주친 적 있어요? 2명 사자 마주친 적 있어요? 마주치자마자 나쁜 녀석 태궐 찬사일 것 같은데 정말 맛깔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혈하게 잘하고 영 잘하고 사실 감사하죠 이렇게 행복한 나쁜 녀석이 이제 죽을려고 진짜 이씨 말해봐 본데 미담을 자꾸 말씀 좀 하셔야 돼 안 되는 나쁜 남자라고 제가 이제